적군이 A 거점을 찾으려면, 적군이 적군이 적군을 찾아냈습니다. 쥐 거점을 함박시켰고,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쥐 거점이 점령됐군. 쥐 거점은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resent. 쥐 거점은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것생. 정면처럼 돌격하는 건 두 명 처치. 쥐 거점은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 늘 것생. 쥐 거점은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 늘 것생. 나의 힘은 큰 위협이 될 걸세 체력이 누워지지 않는다면? 히히 거점이 점령되었군. 저 괴물이 중단시켰군. 히히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. 주인공은 도움되고 있다. 불꽃을 이루어주는것이 차지되고 있습니다. crew에 갈래, 갈래, 갈란을 마치고 있습니다. 해당이 подписEh2, 다행이요. 장비만에 보면서 샤워지기고 바랍니다. 한정은 내리지, 처부수에 잘 싸워져 마치 암흑기에서 온 영웅 같군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자발라의 뒤를 잇고 있을 걸세